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해 21일째를 맞은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가 28일 개막했습니다. 신발과 산업용 섬유, 패션의류 등 3개 전시회가 통합된 행사인데요. 294개 업체가 510여개 전시부스를 차려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제신발전시회의 경우는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주제관을 통해 신발의 가치와 변화를 소개하고 신발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돈반성장 박람회와 신발 할인 판매전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됩니다.